자 이제 운전도 배웠겠다 운동을 배울 거야 운동? 어디서도 감히 해보지 못했던 아주 고품격스러운 명품 스포츠를 내가 가르쳐주겠어 그게 뭐야 우와 오랜만에 온다 이거 어선만 보지 않았어? 어디선가 봤을텐데 어디선가 그치? 오게 핸싱 핸싱 맞았어 핸싱 할 줄 알아? 핸싱 기가 막히지 진짜? 아이돌 육상대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핸싱을 배웠었지 아 진짜? 몇 등 있어? 2등 2등? 아 진짜? 1등 누가 했었지? 누가? B1A4 B1A4 나왔나요 B1A4 바로 좋아한다 그랬는데 진영씨 네 B1A4에 진영씨가 했어 바로씨였으면 좋았을텐데 그치? 아니야 아니야? 진영이가 1등 했어야 하는데 그치 에이 아쉬워 그리고 연습할 때 선수들하고 해서 막 이기고 그랬어 진짜? 진영씨가 잘하는구나 기가 막히지 이게 뭐야? 안 오면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뭐 룰 정도만 알고 있어도 간단하게 시합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옷을 갈아입고 여기서 만나는 걸로 아까 내가 옷 준비했거든? 아직 다 안 됐어? 안 갈아입었나? 와 멋있다 여기... 완전 잘 어울려 기분 이상해 이거 완전 잘 어울려 멋있는데? 멋있다 너도 멋있지? 몸이 좋구나 입으니까 알겠다 이런 걸 입으니까 아 진짜 웃긴다 몸이 좋구나 몸맨은... 몸맨은... 너무 좋다! 너무 떨리해 자꾸 눈빛을 아래로 하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부끄러우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러지? 지금도 그러잖아 순식간에 3번 아무튼 빨리 다 하고 얘기해 뭐 하려고 그랬지? 이거 하기 전에 하체로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체가 되게 중요해 하체를 잘 풀어줘야 돼 어 하나 둘 셋 왜?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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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일부러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시원하면 아니 뭐 또 막 어이구 뭐 어이구 막 아휴 막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막 아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돼? 야 나도 앉아서 어떡해? 이렇게? 이렇게 잡고 어 어? 왜 안 되지?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라고? 이게 어떻게 돼 사람이 아니야 서로 당겨주는 아까 네가 지금 소리를 안 붙어서 체력은 좋은데 지도식 굉장히 뻑같아 했군요 어? 진짜 너무 뻑뻑하다 아 이게 원래 돼야 되는데 우리 되게 먼 거야?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아아아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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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그쵸? 나를 버리면 어떡해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허리가 소며질 거 같잖아 아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 기본 동작이 있어 연속 동작을 보여주자면 응 빨리 그러면 막 앞으로 가서 팡! 찌르고 오는데 막 앞으로 가서 팡! 찌르고 오는데 멋있지? 응 다리가 이렇게 돼 있어 벌려서 더 더 더 여기는 약간 90도 이렇게 90도를 만든다고 생각해도 돼 일직선이 되게 왼발과 몸이 어 쓰러지겠다 어? 어 어머 어머 왜 그러지? 신기하네 야 야 야 드레스도 어렵구나 약간 준희씨가 몸치예요 나 이상한가 봐 이상한 건가? 어 어 해보자 어 으음 이상하죠 이상하죠 하 맞아? 아 멋져 아 우리 그거 만들자 남현 선수 하는 거 봤어? 올림픽 때? 그러면 탁 치고 나면 막 소리 지르잖아 이기면서 서로의 허점을 보고 있는 아들아오는 남현희 잘 탈찬했는데 남현희 그 소리 한번 우리가 지워보자 어이! 막 이러고 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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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다 이 마스크를 쓰잖아 그러면 이 사이로 상대방 눈빛이 보여 이렇게 기합소리랑 섹시한 표정 같은 거 짓는 거지 뭐 어떻게? 섹시한 표정 해봐 뭐 예를 들어서 막 어이! 근데 뭐 윙크랑 뭐 이렇게 아! 보면서 상대방한테? 어 상대방한테 막 혼 빼놓는 거지 막 혼 빼놓는 아 그래? 그때 보니까 윙크 이쁘더만 뭔지? 그때 유리할 때 보니까 윙크 하면서 소리는 어떻게 낼 거야? 이겼다고? 앙! 앙! 뭐야 너무 귀여워 척하잖아 앙! 앙! 진희가 아니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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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윙크해야지 윙크! 윙크해야지 윙크 앙! 어이! 어이! 앙이야 앙? 아니 그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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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팔짝 팔짝 아 어우 아유! 귀엽네 귀엽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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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